저는 어디 앉았을 것 같아요? 맨 뒤에? 저는 맨 뒤에 앉았을 것 같아요? 저 어디 앉았을 것 같아요? 야, 누가 운전석에 앉았을 것 같아 누가? 아, 저 들립니다 야, 누가 화물칸이래 그만! 아, 들렸습니다 어? 이렇게 볼래? 여성분, 나와보세요 여성분, 어디? 남녀공학 나왔어요? 네, 남녀공학 남녀공학 나왔어요? 어쨌든 여학생들 중에서 저 같은 캐릭터 인기 있어요, 없어요? 인기 있죠? 약간 여학생들은 저 인기 있어? 없어요? 인기 있단 말이야 제 자리 어디였을 것 같아요? 중간에서 중간에서 제 자리 여기였을 것 같다고 여기서 노래 부르고 했을 것 같다고 제 자리 여기 아니에요 제 자리는 여기예요 야, 야! 우와! 이야! 어떻게 어떻게